출격 트라이노 브이 흠! 으아아아악!!! 아하하하하! 너의 능력을 보여 봐라! 어어!! 응? 저 녀석 지금 뭐하는 거야?! 으하하하하하! 어? 어? 음! 으응! 으아아아악! 으아! 으하! 하하하하하! 아주 좋군! 단장 샤크로스 부위를 교장 내버려라! 어? 으학! 음!! 어? 으아하! 으어아악! 좋아! 어서 공격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elections 어.. 제대로 공격하라고! 야안냐냐냐냐냐냐 submar신 괴우 으악. 와아! 그래, 바로 이거야. 음... 음, 맛있어. 이번엔 천장까지. 이 깜똥 로봇아! 아우, 나도 내 벌쭈살려! 생체신호 정상,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뭐지? 얘들아, 박사님 호출이야 모두 모였군, 조디 준비 됐나? 저, 저건 스파크단? 스파크단의 암흑 에너지가 걷잡을 수 없이 세지고 있다 이런, 큰일이에요, 박사님 이대로 가다간 그린 아일랜드가 그들에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3단계의 거대 로봇을 개발 중이지 네? 3단계의 거대 로봇이요? 첫 번째가 샤크로스 브이였고, 이번이 두 번째 로봇이다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 자, 소개하지! 새로운 로봇, 트라이로 브이! 이, 이게 뭐야? 어디 보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어허, 여기 있었군 그럼 다시, 트라이노 브이! 헛! 어헴, 볼트! 좋아할 시간이 없다 암흑 에너지 괴물이 그린 시트를 습격으로 당장 출격했어, 당장 출격해야 해 네, 당장이요? 그렇지만, 트라이노 브이 탑승은 처음인데요 볼트, 트라이노 브이를 움직일 대원은 너뿐이야 그래, 니가 말썽적이긴 해도 실력 하나는 최고잖아 볼트, 힘내! 넌 할 수 있어 얘들아, 응 그래, 한번 해볼게 좋아, 볼트 그럼, 트라이노 브이와 함께 출동인다허! 트 불안점 좋아! 모두모두 달려버려! 멈춰! 저, 저건 뭐야? 샤크러스 부인가요? 이거 아닌데? 우와! 그나저나 저 로봇 진짜 멋있는다! 허튼 소리하지 말고 정신 차려! 새로운 로봇 트라이노 브이의 출격이다! 니가 뭐든 상관없어! 보보! 엄청나게 센 롯이자다! 엄청나게 센 롯이자다! 뭐하는 녀석이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 드라이너 부위가 큰일이야! 드라이너 부위가 얼어붙어버렸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아 볼트! 볼트! 제발 정신 차려!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볼트! 우측에 있는 비상에너지 출력장치를 가동시키게! 드라이너 부위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얼음을 깨고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해, 해 볼게요! 해 볼게요! 해 볼게요! 해 볼게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치! 고작 얼음 녹인 걸로 좋아하긴 이르지. 볼트! 새로운 무기, V 다이노엑스를 소환하게. 그러면 저 펭귄 괴물을 혼내줄 수 있을게야. 네, 박사님! V 다이노엑스 소환! 으악! 저건 또 뭐야! 정신 차려! 별거 없다고! 어서 공격해! 으악! 으악! 다 막아버렸어! 더, 더 강하게 공격해! 으악! 으악! 아무것도 안 통하다니! 좋아, 정란은 끝이다! 간다! V 다이노 어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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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break!